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반갑습니다.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려다가 드라마 끝나기 전에 빨리 몇 번 따라하고 말아야 돼서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너무 좀 인싸스러우니까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뭐 여러분 겨울방이니까 공부는 잘하고 있으려나 뭐 이런 말투는 좀 연습하고 있어요. 약간 도도한 표정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아 일단 이 펜을 소개하자면 선생님 공리상에 몇 번 올렸던 요즘 최고의 인사템이죠. 그 스카이 펜슬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제작한 샤프입니다. 샤프.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눈에 띄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인강 수강법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지요? 이렇게 답정러처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섯 가지 몇 가지 오해 다섯 가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거나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보자 라고 해서 수학 인강의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그러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인강하고 현강을 좀 구분해보자. 여러분이 인강러나 현강러를 구분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인강이 현강보다 무조건 좋다는 부류도 있고 현강이 인강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부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강의 효율을 좀 더 현강의 효율을 좀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인강이 좋다 현강 좋다 뭐 이런 건 사실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강을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인강은 현강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강처럼. 근데 현강처럼이라고 하는 게 어디 가서 들으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이랑 정해진 시간이랑 요일을 요일에 충실히 공부하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아무 때나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무슨 멀티미디어 기계를 켜가지고 공부를 한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효율을 좋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학원에 가듯이 여러분 정해진 시간하고 요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효율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개수가 되게 많은 것들은 좀 소홀하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거. 술 맨날 쉬니까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 여러분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 정해진 스케줄 혹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이라는 것에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인강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인강은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여러분 PC도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있고 그 다음에 PMP는 좀 옛날 얘기고 휴대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인강이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걸 연결할 수 있냐면은 시청이랑 수강이거든. 수강. 시청은 진짜 잘못된 거죠. PC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다른 짓을 좀 많이 하게 돼. 우리가 학원에 왔을 때 내가 형강처럼 공부하라고 해서 여러분 형강이 있을 때처럼 다른 짓을 많이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 인강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듣거든. 요즘에는. 선생님도 인강 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른 짓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면 감시하는 눈이 별로 없잖아. 심지어는 뭐 쇼핑을 하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고 제일 많이 딴 짓을 할 수 있는 건 뭐니? 카톡이지. 그치? 그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마치 친구랑 잡담을 나누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팔짱 끼고 여러분 귀로만 공부하면 절대로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강 시청하는 건 진짜로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야? 여러분 진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진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겨울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 좀 많고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도 막 있기 때문에 1강 듣고 2강 듣고 3강 듣고 막 진도를 빼다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학원을 무의식적으로 막 다닐 때처럼 복습을 어느 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놓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몇 강을 며칠에 끝내자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수학 문제집을 제일 어리석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한 권을 사세요. 한 권 사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한 달 안에 끝내고 싶으면 페이지 수를 체크한 다음에 나누기 30을 해. 그러면은 하루에 몇 페이지씩 풀면 이게 이제 진도가 끝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나도 그랬고 진짜로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단원마다 아니면 주제마다 그 단원이 부여하고 있는 난이도나 주제나 다 상의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단원을 똑같이 진도를 빼는 건 되게 어리석단 말이야. 인강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24강짜리를 24강에 끝낼 수 있으려면 하루에 1강씩 들으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쉽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야? 복습을 하셔야죠. 복습을. 알겠죠? 일단은 인강은 무조건 많이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는 이야기고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인강으로 똑같은 인강이라 인강도 무조건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복습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기한이거든. 물론 여기서는 생각이 인강은 내가 정해진 수강기간 내에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복습을 소홀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날그날 하세요. 그날그날 그날그날 자기 전까지 자기 전까지 그날 학습했던 내용을 무조건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3시간 한다고 돼있으면 3시간을 1강 60분 기준으로 3강을 듣고 오늘 끝 절대 안되고 수학을 3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인강은 2강 정도 듣는 거야. 2강 정도 듣고 1시간은 무조건 복습 시간을 기준으로 사보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을 해둬야 인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언제든지 내가 인강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복습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자칫하면 그것을 1강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아마 여러분 1강 들을 때는 더 위험하게 돼. 왜냐하면은 아 이거 내가 했던 거잖아 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배속을 막 조종하게 된단 말이야. 이 배속으로 듣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 했던 웃긴 이야기 여기 밖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날그날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인강은 매일매일 들어야 하느냐 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인강이 형강처럼 들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학원 매일매일 가니? 매일매일 가겠지만 수학학원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진 않거든. 그리고 영어학원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진 않거든. 그러니까 수학학원은 보통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일주일에 이틀 혹은 일주일에 삼일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은 뭐냐면은 월, 수, 금 월, 수, 금 요일에 수학학원을 간다. 그럼 이날에 예를 들어서 이날에 수학상을 하는 거야. 수학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도 좋고 아니면 수학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과목을 지정해서 요일을 다르게 하는 게 제일 좋지. 매일매일 수학상 한강 수학일 한강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그러면 표율이 좋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인강을 형강처럼 듣되 여러분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월요일에 수강했던 것을 뭐 월요일에 여러분이 뭐 현장 스케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 학습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다라고 돼 있어. 화요일에 복습만 해야지. 인강을 월요일에 듣고 화요일에 들었고 매일매일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복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이 흔히 많이 하는 복습 방법 뭐냐면 배속으로 올리는 거거든. 배속으로 올리는 건데 이거는 뭐 1.5배속이나 아니면 2배속으로 수강을 하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2배속 수강해봤니? 선생님도 내 강의 모니터링할 땐 2배속을 한번 들어보거든. 그런데 거의 다람쥐 구조들하고 옛날 만화처럼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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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지나가. 여러분이 알아들일 수 있겠어? 물론 있어야죠. 한번 들었던 거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을 배웠을 때 혹은 다른 공부를 했을 때 1시간 정도의 분량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거든. 한 30분 정도라고 치면 30분 정도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이 온전히 학습하려고 다시 1시간짜리를 틀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을 높은 방법은 뭐냐면 복습할 때는 교재 위주로 하세요. 교재 위주로 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여기에서 인강 시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 필기? 필기 없이 절대로 인강 들으면 안 돼.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필기했던 내용을 위주로 교재를 일단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으면 내가 분명히 필기는 하는데 여러분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페이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단원이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단원들 먼저 체크를 해놓으세요. 어? 나 25페이지 정도? 여기 뭐 단원이 있겠죠? 그리고 75페이지 정도? 단원이 있겠지? 이걸 먼저 표시해놓는 거야. 그리고 일단 교재를 끝내야 돼. 알겠지? 교재를 끝내놓고 나서 그때 인강을 틀어놓으세요. 그때 인강을 틀어서 배속을 올려서 이 부분만 듣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현장 강의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촬영을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봐서 직접 질문도 다 받아보고 현장 강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뭐 형강러들과 인강러들에 대한 무슨 교차점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에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할 수는 없어.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인강이든 형강이든 그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시행착오가 1도 없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 저 인강을 들었는데요. 문제가 왜 안 풀리죠? 속상해요. 라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당연히 그 문제 복습을 통해서 아 여기에 노가자 들어가 있던 인강 개념이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인강과 형강을 구분했을 때는 인강은 형강처럼 들어라. 정말 어디 가서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카페 가서 학원 가서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요일이나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서 혹은 주어진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두 번째 인강은 절대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는 꼭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진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세 번째 복습 기한은 무조건 그날 그날입니다. 자기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강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 월수금 토일 월수... 뭐지? 월화수목금이지. 월화수목금 다 들을 거면 월수금 화목 구분을 나누세요. 월수금은 수학이고 화목은 국어고 명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단어는 24시간 잠전 시간 빼고 전부 다 인강이 올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시청으로 변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귀가 즐겁지 손이 즐겁진 않아요. 알겠죠? 손이 즐겁진 않아요. 머리가 즐겁진 않아요. 귀는 조금 편할지언정 손은 굉장히 바쁘고 머리가 바빠야 되는 게 인강 수강이거든. 복습 방법은 배속을 올린다고 만약에 알려져있지만 무조건 배속을 올린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교재를 위주로 끝내시고 1페이지부터 쭉 복습을 진행하셨을 때 내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원이나 페이지가 있을 거야. 그 페이지를 표시해서 한 방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인강을 통해서 배속을 좀 올려서 수강하는 게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항상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무쪼록 이번 주는 스카이 캐스도 끝나고 여러분 방학도 거의 이제 시작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졸업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혹은 뭐 봄방학을 시작한다고 해서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쪼록 공부 잘하고 있으려나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절대로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 있지 그치? 나 이제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던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계속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